마포구에는 40대부터 80대까지 만학도들이 공부를 이어가기 위해 모인 평생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일성여자중고등학교인데요. 이번에 개교 72주년을 맞이해 제7회 내 생각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열정과 도전의식으로 가득한 사연과 생각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개교 72주년을 기념하는 제7회 내 생각 말하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재학생과 교사, 심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14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사연과 생각을 발표했고 용기와 도전으로 가득한 경연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시상과 사진 촬영을 끝으로 대회는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일성여자중고는 학업에 대한 열의를 가진 40대부터 80대까지의 만학도로 구성된 학력인정평생학교입니다. 앞으로도 만학도들의 희망찬 도전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